H2O 프로젝트 황우석 교수님 홈페이지를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활동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언론의 관심을 받아보거나 그러질 못해서 소외받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었는데 우리 황우석 교수님 덕분에 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이 돼서 너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렇게 사랑과 성원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우리 대통령님께 앞으로 몸으로 실천해서 보답해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더 이상의 요구사항은 현재로서는 전혀 있을 수도 없고 아주 만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. 알고 싶으신 내용도 많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그런 언론으로서의 의무도 있으시겠지만 최근 고도되는 내용이 실질적 내용이나 진행 상황까지 너무 노출이 됩니다. 체계적인 연구 능력과 업적을 지닌 팀들의 공통점은 아주 지극히 폐쇄적이고 보완에 제1의 신경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저희의 동물 실험의 과정이라든가 풍화 연구의 수준까지도 가장 중요한 보완사항인데 이런 것까지도 지금 보도되고 제가 참 걱정이 많습니다. 안국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.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적절한 수준에서 저희에 대한 조명을 거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조직의 비밀을 너무 깊이 알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.